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기본강의 모두 다 들으셨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책임근재보험 선행문제풀이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강인데요. 자 처음에 먼저 우리 또 첫 시간이니까 2차 시험 대비 전략 한번 또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소뇌사정사 앞으로 몇 개월 남았죠? 6개월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2 3 4 5 6 7. 그래서 6개월 맞죠 해가지고 2차 시험이 지금 7월 31일이에요. 작년보다. 좀 빨라졌죠 7월. 작년에는 며칠이었죠? 8월 1일. 하루 빨라졌지만 8월이라는 느낌과 7월이라는 느낌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여러분도 이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루도 쉬지 말고. 결국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쉬는 거는 이제 좀 미뤄두자. 7월 31일까지. 그래서 우리 책임근재보험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시험은 사례와 약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례 문제가 작년에 한 70% 정도가 나왔고 약술은 한 3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한 6대 4 정도 또는 5대 5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은 조금 사례가 강하게 나왔다. 하지만 이제 올해 2022년에는 또 이제 약술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술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책임보험 총론에서 총론 아시죠? 총론에서 보험자 대의권 15점짜리 제가 강력하게 좀 출제를 예상했었죠.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출제했고 A급 별 3개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또 이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임보험 강론 사례 55점. 결국에는 사례는 강론의 주제 보험을 주제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책임법리나 손해배상금이라는 부분이 결국 함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지금 화재의무보험 3대 의무보험 있죠? 신체손해배상책임, 다중이오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화재의무보험인데 그 중에서 뭐 나왔습니까? 신배책,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그리고 다중이오업소 화재배상책임특약. 그거를 두 개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다중이오업소법이 개정되면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믹싱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재난배상책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나오지 않겠냐 사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아, 계산 문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또 배상청구기준증권. 2년에 한 번씩 출제된다고 했었죠. 배상청구기준증권. 결국에는 작년에 나왔어요. 이번 사례로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배상청구기준증권이 나왔습니다. 내년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양전문인 배상. 요양인 배상책임보험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3, 4년에 한 번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약술 문제 좀 나왔고. 제조물책임법도 나왔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 공부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 사례문제 15점 나왔죠. 해외근제. 해외근제. 해외. 선원근제가 나왔죠. 선원근제. 선원근제에서 해외취업선원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외근제가 아니라 선원근제. 선원근제 그다음에 계속 강조드렸던 상속 후 공제설 그것. 까지도 나왔잖아요. 엄마하고 아들. 있는데 상속 후 공제설에 따를 때. 뭐 비율이 얼마냐. 그거. 그 문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결국에는 이제 총평을 한다면은. 결국 사례가 강세고. 약술은 조금 많이 축소가 된 시험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사례보다도. 사례보다도 약술. 이 약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7년. 최근 5개년. 출제 경향은. 2017년에는. 5대5. 그다음에. 2018년은. 6대4. 그다음에 5대5. 6대4. 근데 올해만 7대3. 그렇죠. 그래서. 좀. 아. 올해가. 사례가 강세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 근제 보험을. 학습하실 때는. 이렇게. 계산과 약술 문제. 사례 문제 비율을. 약 6대4 정도의 비중으로 생각하고. 학습 양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임 보험과 근제 보험의. 양을 7대3으로. 비중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책임 보험이. 메인이고. 근제 보험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 하지만 문제가. 사례 한 문제 약술 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근제 보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원 근제 나왔고 재작년에. 에. 해외 근제 나왔죠. 올해는. 국내 근제 쪽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와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또 유력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유력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본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재 3대 의무보험에는 특수건물 신비책 특약 다중이여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작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올해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한 번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좀 타겟팅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한 번 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도 사실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출제가 안 됐죠. 또 재작년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2년은 셨다는 거죠. 2년은 셨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스배상 재난배상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제보험은 뭐 무조건 나온다. 근제보험은 최소 사례 한 문제 약술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개념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한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부량에 비해서 득점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근제보험 주의 기울여 주시고 근제보험은 결국에는 뭡니까? 근로자가 다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념 그리고 업무상 재해가 뭐냐 그리고 보상을 해 주는 임금 평균 임금이냐 통상 임금이냐 이런 거를 개념 딱 잡아주면은 이미 틀이 잡힌다. 그 다음에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별로 근거 법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내 근제는 산재보험이 먼저 1차적으로 적용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체계를 잡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국내 근제보험이 올해는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을 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수강하면서 이제 기본 강의 한 번씩 돌려줄 거예요. 제가 줄 칠 때 말씀드렸죠? 볼펜으로 줄 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잘 줄 다 쳐놓고 나중에 이게 지울 수도 없잖아요. 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가기 전날, 전전날 정말 5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빠르게 보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걸 리마인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형광펜 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로 줄 치고 연필로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해, 동영상 수강도 하고 교재도 혼자서 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정리 기본서 단고나 하라고 그랬죠? 형광펜도 칠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렇죠? 한 장 또 정리해서 끼워놓고 책 사이에다가 그런 거를 저희가 단권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맛이 난다.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눈으로만 보면은 재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 지금 이제 선행 문제풀이 반이라든지 뭐 작년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좀 풀어보는 거죠.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감을 잡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네. 이런 것들을 쭉 본다는 거죠. 지금 뭐 답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흐름을 보는 거예요. 문제도. 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서브노트도 하나 꼭 만들어 놓으시고. 서브노트. 왜? 써보는 연습. 결국 우리 시험은 뭐예요? 합격하려면. 합격하려면 결국에는 써야 돼요. 10장씩.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그냥 답안지에다가 써보고 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거 쓸 거. 어차피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써보면서. 이렇게 모아두고. 또 그걸 나중에 또 그게 하나의 약술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브노트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6월까지 이제 문제풀이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6, 7월 가서는. 이제 집중적인 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량 암기라고 하죠. 지금은 소량 암기. 조금씩 이제. 살짝 애워주면서. 머리 아프면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이제 6, 7월에는 이제 대량으로 때려 넣어야 되는 거죠. 머리에다가 암기 확. 딱 해야 됩니다. 오늘 애워보고. 내일 모레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럼 또 암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문자 따고. 그렇죠? 고, 책, 위, 손, 인.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문자도 따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확.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딱 시험 보면은. 합격에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골드 플랜이라 그러나요. 그러한 시험 합격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합격을.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시면은. 거의 정말. 90% 이상은 합격한다고 봐야 되죠. 그냥 시험 막판 가서. 맨날 찍어서 이렇게 실무자 하시는 보면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한 20개 약술 찍어가지고. 애우고 들어가신 분들 매년 떨어져요. 5년, 10년.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결국에는 사례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좀 꾸준한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저도 시험 볼 때. 회사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퇴근해서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면은. 정말 너무 졸리고. 저는 체력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쓰러져서 잠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역경을 겪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단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풀이 요령을 보시면은. 먼저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는 결국에는. A가 B를 어떻게 했다. 그거잖아요. 결국. B가 죽거나 다쳤다. 그렇죠. 우리 책임 문제는 무조건 죽거나 다치게 돼 있어요. 피해자가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다면 처음에는 보험을 떠나서 보험은 2차적인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법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먼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은 뭐냐. 근거가. 그게 바로 불법행위 책임이냐. 민법제 750조. 아니면은 채무불행위 책임이냐. 아니면 또 특수불법행위냐. 755조에서 760조까지. 이러한 근거 규정을 여러분들이 찾다. 아 얘는 얘한테 잘못했어. 법적 책임 져야 돼. 야 그러면 근거가 뭐야 했을 때 아 이거는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 그러기 때문에 책임 져야 돼. 아 아니야. 이거는 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이 있어. 그래서 법적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고 조문 6개밖에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응? 이제 머릿속에서 딱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법적인 책임.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법적 책임이 있다. 근데. 가해자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 실수로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고객님 제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보험인데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 사고 제가 접수해가지고 보상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보험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법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 법적 책임 없으면 보험 있어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결국에는 실체예요. 몸통. 보험은. 상품이죠. 그냥 껍데기예요. 옷.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박스. 선물. 그 실체는 법률상 배상 책임 손해배상금이고. 아 근데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박스. 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 박스에다가. 그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뭐다. 법률상 배상 책임. 먼저 따져주고. 근데 보험이 있네. 그러면 보험에서 보상이 돼.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험에서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보험은 또 보험의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책사유. 고의적인 배상 책임. 일부러 때렸다. 이거 보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고의는 보험에 있어서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법률상 배상 책임 두 번째 약관상 보상 책임. 그렇죠. 보험이 있다. 근데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고가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붕괴 사고. 그게 다중형업소 화재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화배책은 화재 폭팔만 보상을 해 주는 거지. 붕괴는 재난배책. 재난배상 책임 보험. 그러니까 이게 보상하는 사고가 맞아 이 보험에서 그걸 따져주고. 그다음에 면책사유 없어. 면책사유. 그렇죠.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또 면책이잖아. 보험 안 해준다. 그렇죠. 근데 여기 통과했어. 그러면은 법적 책임도 있고 보상하는 손해에도 해당되고 면책사유에도 없어. 그러면은 야 손해배상금 산출하자. 그래갖고 손해배상금은 제가 어떻게 산출한다고 했었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뭐예요. 위자료. 그렇죠. 이 세 가지 항목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산출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보험에서는 무한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가입 보상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1억까지만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 손해배상금이 2억인데 보상 한도는 1억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보상돼요? 1억까지만. 그럼 나머지 1억은 누가 내야 돼요? 가해자 본인이 자기 예금 통장에서 인출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은 계약에 따른 그 해당 부분만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 가해자의 모든 것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결국 보상 한도,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또 중복보험일 경우에는 보험금 분담까지 하는 거 아시죠? 중복보험은 뭐예요? 한 명, 피보험자가 두 개의 보험이 있어요. 그 사고를 보장하는 두 개의 보험이 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 그렇게 중복보험 방식으로 한다.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 그리고 가입금액 분담 방식, 또 초과 손해의 분담 방식, 그 다음에 균등액 분담 방식, 그거 네 개만 알면 되죠. 우리 상법, 우리 약관은 뭐다?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다. 자, 그래서 사례에서 이제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은 이제 업체, 그렇죠? 업체, 뭐 땡땡건설 뭐 나오잖아요. 땡땡건설 소속 근로자 갑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을을 실수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망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험에서 보상이 되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뭐 갑을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그림을 한 번 그려가지고 아 이 사람이 가해자 이 사람이 피해자네. 근데 땡땡건설은 뭐야? 그러면 사용자구나. 그러면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제 756조가 적용되겠네. 갑은 750조가 적용되겠구나. 그럼 보험은 뭐가 있지?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이 있네.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 가입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막 돌려가지고 빨리 이제 구조를 빨리 파악해갖고 막 써나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고 또는 시사 문제와 연결을 시켜라. 결국에는 작년에도 나중 이왕 없어 개정사항 7월 6일날 시행된 거 있었죠. 과실 책임주의에서 무과실 책임. 별표 3개로 계속 한 1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다. 중요하다. 이번에 개정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만큼 또 코로나 사태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소재로 한 의사 배상 책임보험 문제도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사건 사고 법률 개정사항이 있으면. 특A급으로 항상 정리해 놓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최근 사건 사고. 지금 또 뭐 일어났습니까? 붕괴 사고 일어났잖아요. 붕괴. 그렇죠?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다. 자, 그런 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지금 있나요? 그거는 뭐 건설공사 보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재물손사 쪽에 제3자 배상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건설공사 보험에서도 이제 제3자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도 좀 필요하면은 한번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그런 붕괴 사고 같은 거. 그렇죠? 특히 이제 재난 붕괴 사고 보상해 주는 보험은 재난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요. 재난배상 책임 보험. 그다음에 시소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 그렇죠? 그런 특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딱 나왔을 때. 이런 사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 뭐지? 그게 바로 정말 생활 속의 사례 연습입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약술 대비도. 약술도. 아,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브노트는 약술 문제 가능한 주제 정리에 매우 유용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약술로 출제하기 좋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써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책 4권 준비해가지고 우리 4과목이잖아요. 신체 2차 그럼 과목당 한 과목씩 일단은 사세요. 3차원짜리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 해가지고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쓰세요. 왜냐하면은 그 책 순서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은 너무 팔이 아픕니다. 그렇죠? 지겹고. 나중에는 내가 쓰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쓰고만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한번 내가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뭐 순서대로 정리하시려고 하면은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거 중요한 주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혼자서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 관계없어요. 왜? 우리 시험 문제는 책의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막 근제보험 나와버리잖아요. 제일 뒤에 있는데.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책의 순서는 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약술은 70개에서 100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술 70제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눠드릴 건데. 그런 70개에서 100개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핵심 약술 주제 최소한 30개는 여러분들이 따로 또 특이 A급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70개에서 100개. 그 다음에 30개. 많이 정리하면은 좋은데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문제입니다. 왜? 책임 근제보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 있어요. 자동차도 해야 되고 재산보험도 애울 거 많고 의학이론은 더 많잖아요. 애울 게. 그러니까 결국 과목별의 암배 비중 조절에 실패하면 한 과목 과락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과락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술 대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최근 법률 개정사항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때까지 계속 말씀드려서 이거 중요하다 꼭 해라 그런 거 있으면은 별표 계속 쳐놓으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중요한 거는 최대 세 개까지 치시면 됩니다. 다섯 개까지 치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세 개 정도. 그래서 죄조물 책임법 개정사항 이런 것도 또 2018년에 출제가 됐었죠. 작년에는 그냥 사례문제하고 약술을 약간 섞어가지고 나온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약술 문제를 반드시 눈여겨봐라. 결국 기출 약술 문제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나온 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 게 또 나온다. 2020년에 제가 근제보험 일시보상 문제를 조금 A급으로 그때 말씀드렸어요. 최종 정리 특강 때도 25개 찍는 거에도 제가 넣었었고 2020년에 제가 이거 문제에 넣었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1999년에 나오고 2010년에 2010년인가? 9년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올해 나올 거 같다. 그랬더니 그게 또 그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1999년, 2010년, 그다음에 2020년 그렇게 나왔나? 하여튼 거의 10년, 11년 단위로 해가지고 3회가 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술은 기출이 돼요. 계속 기출 문제가 일정한 텀을 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이번에 나올 거 같은 느낌이 살살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보다 이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느낌을 잘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글씨 못 쓰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정성 들여서 또박또박 쓰세요. 난 글씨도 못 사니까 쓰기 싫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성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보는 그 연습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 그렇죠. 내 성의를 다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눈과 머리로 하는 공부가 있고 손으로 하는 공부가 있는데 결국 저희 2차 시험은 논술식 10페이지 가까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서는 써야 된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해서 좀 유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의 순서인데요. 지금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해가지고 하루에 4강좌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OTE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법리하고 손해배상금 산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강의를 할 겁니다. 왜? 결국에는 책임법리와 손해배상금 산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말씀드렸죠? 결국 몇 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올 때 그렇잖아요. 결국 몇 조, 몇 탕에 의해서 책임지는 것이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지도 않아요. 민법체 750조 일반 불법행위 아니면은 755조 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757조 도급인의 책임,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759조 동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760조 공동 불법행위 책임하면 몇 개입니까? 일곱 개밖에 안 돼요. 우리 사고 사례에서 써먹는 게 일곱 개 플러스 390조 채무불행 책임. 근데 채무불행 책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써먹는 게 근제 보험에서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그 부분이 390조에 적용되는데 390조에서 파생하는 부수적 주임으로써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럼 몇 조 위반한 거예요? 390조 위반한 거죠. 그 390조가 채무불행 책임의 근거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50조, 그 다음에 755조에서 760조, 그 다음에 390조, 결국 8개 조항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책임 법리 첫 번째 목차, 법률상 배상책임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분들을 정리해 줘야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거.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이 있네. 네가 잘못했어. 너 책임져야 돼.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돈으로 물어내. 금전 배상의 원칙. 민법 제 삼백. 63조인가요. 삼백 정확히 조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금전 배상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 주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사고 나기 전으로 다 돌려놓으세요. 성질나니까. 근데 우리 미법에는 고객님 저희는 금전 배상의 원칙으로서 고객님의 손해를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손해배상금 산정. 이 두 개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강의 시간에 한번 해가지고 오늘 철저하게 개념 정립을 해두자. 그게 결국 사례든 약술이든 거기서 다 파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일차에서는 사례 문제풀이 기본 지식을 제가 또 30페이지짜리 보충자료가 나갈 거예요. 사례 문제풀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볼 수 있게끔 30페이지 얇으니까 그걸로 또 강의를 하고 일부 기출 사례 같이 풀고 그 다음에 3일차, 4일차에는 기출 사례 문제. 책에 지금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거의 못 풀어드렸는데 그 문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문제 정도를 같이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만 풀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끝나면 4일차부터 약술 대비 70제가 제가 그게 보충자료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자료가 1, 그 다음에 기출 사례 문제 20문제짜리가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가 3 해가지고 약술 70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자료가 3가지가 나간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교재를 보면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학원에다가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강의안으로 드릴 거니까 강의 보시면서 강의안 띄워놓고 같이 동영상 보셔도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총 20강의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